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 치룰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도 무사히 잘 마무리 하셨고요. 선생님은 생명과학 1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번 3월 학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둬서 연습하고 실전 훈련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3월 학평은요. 아시다시피 평이했죠. 근데 이 평이한 시험도요. 항상 문제가 평이했다고 또는 어려웠다고 모두가 다 잘 맞추고 많이 틀리고 이런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시험이 평이해도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평이한 시험일수록 생각보다 개념이 탄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시험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가지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도 개념을 몰랐다라기보다는 사소한 실수 때문에 틀렸을 법한 비유전에 관련돼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 문제의 등급은 유전이 좌우했겠죠. 그래서 유전에 있었던 맨 마지막에 있었던 세 문제 다인자 문제 그리고 가계도 문제 그리고 돌연변이 문제 이 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비유전 개인적으로 이 비유전의 문제 중에서도 신경계 파트인데요. 정답률을 보셨죠? 자 정답률을 보면 꽤 많이 틀렸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이 문제에서 어떤 내용의 개념 부분을 깜빡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을 치기 전에는 어떤 시험이든 이제부터 앞으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비유전의 파트 있죠.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방어라고 하는 부분은 시험치기 직전에 바로 꼭 개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리정돈 하고 들어가야 첫 번째는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 또 두 번째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유전을 풀어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남게 돼요. 그러니 이와 같은 신경계 문제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방어 파트 문제 역시나 정답률이 62%라고 얘기하는 건 방어 파트에서 맨날 묻고 있었던 자 비림프구나 기억세포 또는 체액성 면역 반응이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패턴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걸 시험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 이거 시험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필수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흥분의 전도에서 어느덧 3초 3ms, 4ms, 5ms처럼 시간과 관련된 문제에 적응하는 것은 어느덧 요즘 트렌드화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문제가 22학년도 문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자 전체적으로 망라해 보면 어느 정도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꾸여져 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비유전 문제는 바로 우리 5단원 문제입니다. 5단원의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는 5단원까지 완강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꽤 있어요. 특히 3월 학평에서는요. 그래서 완강하지 못해서 개념 부분에서 흔들려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선생님 제가 개념을 다 완강했거든요. 또 개념도 정확하게 알았는데 이 문제에 접근할 때 맨 처음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많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토끼풀의 빈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능특강 문제에서 이와 유사하게 방영구 그림을 두 개 이렇게 톡 하고 놓아주면서 어떤 어떤 개체의 빈도는 2분의 1이다. 선생님 왜 2분의 1이에요? 왜 2분의 1이죠 빈도가? 이렇게 해서 수능특강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질문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빗대어 보면 이 문제는 굳이 정답률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제 보자마자 이 빈도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틀렸던 애들이 꽤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큼직한 방영구 안에 정형화되어 있는 큼직한 방영구 안에서 그 쪼개어져 있는 그 안에 네모 칸 안에서 어디 어디에 출연했느냐 이런 출연한 칸의 수를 제가 이렇게 세워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빈도라고 얘기했던 거라면 자 전체 4개의 방영구 전체 이와 같이 큰 4개의 방영구라고 얘기하는 기준 안에서 이미 토끼풀이 4개의 방영구 안에 3개의 방영구에서 출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조건이라서 토끼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벌써 전체 D를 모른다 할지라도 A하고 B하고 C에서 다 출연했다 그죠? 그러니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빈도를 통해 아 토끼풀의 개체는 지금 보이는 개체 ABC에서 나온 개체가 전부이구나 그러면 토끼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체가 되다 보니까 토끼풀의 밀도에 비해서 강아지풀이나 질경의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개체가의 수가 두 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토끼풀이 개체는 다섯 개체 그 다음에 질경이랑 강아지풀은 열 개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체의 수를 확인하면 상대 밀도도 상대 뒤로 이어지는 중요치를 가지고 상대의 피도를 계산하는 거 역시 쑥 하고 잘 풀렸을 건데 자 아마도 빈도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그림에 어떻게 매칭하느냐 이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비유전 파트에서도 자 이렇게 사소한 실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모여서 점수를 갉아먹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잡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반기 동안에 개념 부분 중에 큰 뼈대는 세웠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다던가 또는 여러 기출문제 안에서 등장했던 내가 계속 잘 까먹는 이와 같은 개념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 자기 자신만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 자 이게 상반기 동안 6월 평가원 전에 해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드시 시험치기 전에는 비유전 파트 한번 꼭 읽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유전의 파트를 한번 볼게요 유전 문제는요 세포주기 문제인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요 그죠?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이 그림을 보면서 자 그 안에 들어있는 핵상을 유추하는 연습 뒤쪽에 있었던 문제 역시나 자 1이라고 얘기하는 이 숫자 선생님이 DNA 세포주기와 관련됐을 때 1이라고 얘기하는 홀수는 감수 1분열과 2분열의 DNA 복제되어 있는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숫자다 라고 얘기해서 바로 지원기입니다 지원기인데 1이다 바로 성염색체 이렇게 이어졌어야지만이 문제를 잘 풀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포주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정답률이 60%인 거예요 자 모두 다 유전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포주기에 있었던 세 문제는 다 맞추겠다 라고 얘기하는 욕심을 먼저 부리셔서 세포주기 안에 들어있던 모든 유형을 다 막라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맞추겠다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세포주기 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꼼꼼하게 뭐 기축 문제도 좋고요 아니면 좀 고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 6월 평가원을 대비하기 이전에 가계도 문제라든지 어려운 돌연변이 문제도 좋지만 유전 문제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주기가 탄탄해야 여러분 시험이 어렵든 시험이 쉽든 점수대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주기 세 문제의 가장 큰 위력을 꼭 확인하고 여러분 세포주기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문제를 여러 유형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넘기면 자 선생님이랑 다인자 문제가 등장을 해요 다인자 문제인데 정답률은 48%입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해설 강의를 할 때 이 문제가 왜 정답률이 48%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 안에서 대문자 두 개인 사람과 같은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모른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형태로든 다인자 문제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다른 생식세포 그리고 이 생식세포 안에 들어있는 대문자의 수 이것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어떤 문제든 시험으로 만나면 떨려요 3월 학평이 평이했다 쉬웠다 아니면 또 개별적인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체감이었겠지만 쉽든 어렵든 모든 시험은 처음 만나면 떨립니다 선생님도 개별 개인적인 얘기로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저는 떨리던데요 자 이렇게 해서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나름의 규칙을 머릿속에 정립해 둬야 되는 거예요 다인자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이들의 유전자형을 보면서 또는 유전자형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뒤로 표현형을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확률 부모와 같은 확률로 넘어가는 건데요 선생님이 해설강의 안에 잘 설명을 해뒀고 이거부터 파생되는 침연제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두 쌍인데 두 쌍 이후에 세 쌍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주 현장 수업이 고난도엔제 고난도엔제의 다인자 파트 수업을 한답니다 그때 하기 전에 모든 개념 정리를 쭉 한번 수업을 하니까 고난도엔제에 있는 다인자 개념 정리 수업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인자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하는 방법 정립해 두길 바라요 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가계도입니다 가계도는 이미 고등개념서 선생님 강의 안에서도 가계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가계도 기초편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계도는 제가 수업 시간을 얘기했었는데 여기다가 가 적고 나 적고 뭐 적고 뭐 적고 이렇게 잘 적는 게 가계도를 잘 푸는 첫 번째 시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적는 거 말고요 표적해서 어떤 구성어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 보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 가계도를 잘 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상입니다 정상이니까 이 안에서 모순을 찾아내기가 가장 쉽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정상의 엄마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래서 가계도를 가계도를 남자부터 해석했으니까 XM 색제 우성은 아니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계도를 가계도를 가지고 모순을 찾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가계도를 어쩌면 의미 있게 시험에 잘 풀어낼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뭐 바련 뭐 바련 뭐 바련이라고 적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가계도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찬찬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고등 개념서 고고 아직까지 안 봤던 애들이 있으면 고등 개념서 안에 있는 가계도 기초편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뒤쪽에 있는 표가계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이 문제는 비불리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에서 좀 봤어야 되는 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열을 판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들 정상의 즉 자 돌연변이가 아닌 자녀 2번의 남자 아들은 가가 발현됐는데 엄마가 발현되지 않았다 보이죠? 어 남자부터 해석하는 거 방금 방금 있었던 앞에 있습니다 17번의 문제 해석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가 발현됐는데 엄마 정상이 엄마다 라고 얘기해서 엑셈 색채 우성은 아니다 엑셈 색채 우성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엑셈 색채 열성이 바로 드러나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가계도의 기초부터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3월 학평의 시험을 딱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치는 요령을 좀 확인하는 거죠 아 그러면 시험치기 전에 직전에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나는 좀 잘 알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공부하니 한 거 알아요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어야 되는 3단원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치기 전에 한 번 정도 뭐 일주일 전, 3일 전이라도 상관없고요 정리정돈 딱 하고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또 두 번째는 유전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전체 유전 중에 세 문제 차지하고 있는 세포 주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 온갖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 세 문제를 맞추겠다 라고 얘기하면 전체 점수가 안정화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인자 파트나 가계도 파트나 유전병 파트는요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고 이 부분에 정면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방법을 깨우치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 모의고사 시험 치르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또 역시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의 점수가 이제 확 하고 뛰어오를 수 있도록 저도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준비해 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아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하고 있는 박지양이었습니다